한솔 로지스틱스가 내년 5월 완공 예정인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 물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회사가 삼성 계열사가 아닌 국내 대기업 물류를 대행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한솔 로지스틱스는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에서 기아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생산 및 설비 물류 대행을 시작했는데요. 공장이 완공되면 반조립 제품 운송 업무도 맡게 됩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핵심 인력을 대거 파견하는 등 멕시코를 해외물류 사업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멕시코 몬테레이는 LG전자, 레노버, 파나소닉 등이 들어서 있는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또 다른 물류 수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지난 6월 인적 분할을 통해 투자 부문을 한솔 홀딩스에 넘기고 CJ그룹에서 영입한 민병규 대표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매출 1조 원을 올리겠다는 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